안녕하세요. 컴지입니다. 오랜만에 수리 관련 영상을 찍는데요. 요즘 날씨가 습해지면서 하루에도 몇 대씩 서비스가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컴퓨터 고장 중에 가장 흔하고 유명한 메모리 또는 램 접촉불량 수리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CPU 쿨러팬이 돌았다, 안 돌았다, 돌았다, 안 돌았다 또는 컴퓨터 전원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를 무한 반복하는 증상이 있구요. 전원은 들어오는데 모니터에 신호없음이라고 나오는 증상 그리고 삐삐삐 같은 비품 소리가 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램을 뺐다 꽂으면 된다는 답변이 많고 실제로 대부분 해결되지만 그래도 안된다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사용할 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이와 같은 수리 가능 문의가 오면 예전에는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전화상으로 설명을 했는데 제 기준으로만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가능할 것 같으니 방문해 주세요 하고 다음에 또 이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 점검비는 받지만 받기도 무한 게 사실이라 다음부터는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방문해 달라고 해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램을 빼는 방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보드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양쪽에 걸쇠가 있는 방식이 있구요. 이렇게 한쪽에만 걸쇠가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양쪽에 걸쇠가 있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그냥 양쪽에 걸쇠를 제껴주면 되요. 제껴고 이렇게 빼면 쏙 빠집니다. 이렇게 빼면 되구요. 하나짜리 볼게요. 하나짜리는 이쪽을 제껴주시구요. 그냥 이렇게 빼면 안빠집니다. 이쪽을 잡고 이쪽부터 빼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빼면 됩니다. 램을 뺐으니까 다시 꽂아야 하잖아요. 인터넷 보고 뺐다 꽂아봤는데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꽂는 걸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이라 느낌도 모르고 세게 하면 고장 날 것 같아서 그런건데요.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주로 사용되고 있는 램은 DDR3와 DDR4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티커에 PC3이라고 써있으면 DDR3이고 PC4라고 써있으면 DDR4입니다. DDR3와 DDR4는 서로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램 업그레이드 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확인 안하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램 중간쯤에 홈이 있고 보드에도 홈이 있는데 정가운데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을 맞춰야 하고요. 반대 방향으로 세게 누르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홈을 맞추는 방법은 이렇게 보드에 맞춰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삼성 메모리 기준으로 이 스티커가 안쪽으로 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반대로 끼게 되면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힘으로 누르면 메모리가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양쪽 걸쇠 방식 넣어볼게요. 홈 방향 맞춰가지고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 홈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다시 해볼게요. 꽂고 저희들은 보통 양쪽을 이렇게 누릅니다.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굳이 양쪽을 한꺼번에 안 누르셔도 됩니다. 한쪽씩 눌러도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요. 한쪽 먼저 누릅니다. 딱 소리 날 때까지 누르고 반대쪽도 딱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쉽죠? 양쪽에 걸쇠가 있는 방식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요즘 보드들이 이렇게 걸쇠가 한쪽씩 있는 걸로 주로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끼냐면 똑같습니다. 꽂고요. 이것도 꽂아요. 보통 이것도 이제 이렇게 꽂죠? 이렇게 꽂는데 이렇게 안 꽂아도 됩니다. 이것도 한쪽씩 꽂아도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쪽은 걸쇠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납니다. 그리고 누르실 때 이 끝에 보다는 조금 더 앞에 여기도 이 정도 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세게 눌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장착이 되면 꽂은 상태에서는 골드 핑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점검 전에 딱 쳐다보거든요. 제대로 안 꽂아져 있는 램은 이렇게 금색이 보여요. 그러면 제가 이걸 잡고 빼서 보여드려요. 제대로 장착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살아나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는 보통 때가 끼었다고 하는데요. 램의 금색 이걸 이제 골드 핑거라고 하거든요. 골드 핑거 부분이 산화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골드 핑거 부분을 지우개로 닦아주면 되는데 지우개는 부드러운 것보다는 딱딱한 걸 사용하시고요. 지우개 가루를 잘 제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작은 소자들이 있어서 닦을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닦으라고 안 한 이유는 괜히 닦다가 이 소자들을 날려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안 닦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면 램 고장이나 메인보드 고장 등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문해 주시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되셔도 방문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